오늘 말씀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세극과 옛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기서 깨달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를 파악했다, 이해했다는 뜻인데 또한 경건하게 행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머리로 또는 지식으로 단어의 뜻을 파악했느냐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너희들이 행할 수 있겠느냐. 결심,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예, 진실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믿음으로 경건하게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그렇게 자리다툼을 하면서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다툰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고 진리의 거룩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가지기 위해서 그 소유욕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4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너무 야박스럽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득을 따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욕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유익을 남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서기관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기록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구약시대 특히 포로생활 이후에 신약성경에서는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능한 사람 혹은 율법교사 또는 율법을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모세율법이 익숙한 서기관이었다고 에서라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서기관들은 성경기록들을 보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어려운 구조를 해석하는 일을 했으며 특별히 율법의 전통과 거칠에 능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마태복음신구당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저자들은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훈육선생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다니며 토론회를 열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직모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 이 서기관들의 영향력은 막강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상해드린 회원이었고 그들은 특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매우 싫어했으며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크게 핍박하였고 실제로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기관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율법박사 혹은 율법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은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로 비춰졌을까요? 서기관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찌나 경건한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목욕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펜을 깨끗이 닦고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를 부르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엘로힘이나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입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실수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고약 성경을 기록할 때 한 획 한 점이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비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점점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율법주의자 또는 외식주의자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일반적으로 외식하며 거짓된 자들로 규정하여 화이슬진저라고 책만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때 유대 땅 베들렘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장소를 헤롯 왕에게 서기관들이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며 시기질투하며 빈정거리고 시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좋게 여겨 제자가 되고자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참이며 옳다고 등장하는 서기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정확하고 실수 없는 기록을 연상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의 그 정확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숙주의자, 위선자로 간주하셨지만 서기관들의 정확하고 신중한 성경필사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비유에서 외식적이고 유선적인 서기관과는 차별화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제자된이라고 하는 말은 교육,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다. 바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가르치며 결국 바리세인이며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서기관들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며 여우와 하나님을 경유하며 성경의 1.2력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이 타락해서 세상의 욕심과 유행에 물들어 거룩한 서기관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대 사위에서 갑질을 하고 인중들에게 원성을 사는 그러한 서기관, 바리세인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질이 된 서기관은 창망하셨지만 서기관의 침분 자체를 경멸하거나 부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의로운 서기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기관은 천국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지키는 그러한 서기관이 참 서기관이다. 참 서기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왕국을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며 육체의 안열암을 누리는 사람들이 타락한 서기관입니다. 어쩌면 타락한 서기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대형교회를 세우고 그 대형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면서 온갖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타락한 목회자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제자된 목회자는 세상의 권력이나 영화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을 나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것과 옛것을 그의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다. 농경사회에는 집마다 국간이 있었습니다. 그 국간에는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저장되어 있죠. 새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묵은 곡식이 국간 안에 남아있습니다. 만일 새 곡식만 먹고 묵은 곡식을 국간 깊은 곳에 그냥 놔두면 그 묵은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되어서 또 습기가 먹어서 그리고 또 벌레가 먹어서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새 곡식을 먹기 전에 먼저 묵은 곡식을 내놓고 그 자리에 새 곡식을 저장하여 곡식이 오래되어 썩지 않도록 적절하게 국간에다가 곡식을 잘 저장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그리고 지혜로운 국간지기가 되는 것이죠. 곡식은 집안 사람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적절하게 분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곡식과 묵은 곡식을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식조들에게 가족들에게 먹이는 주인이 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섭리라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섭리라는 단어의 뜻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병든자를 잘 보살피고 보살피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섭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잘 분배하는 일이 바로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자된 섭의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다가 지혜로운 섭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곶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곶간은 무슨 뜻일까요? 곶간은 보물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그 보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이 보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곶간 보물이 들어있는 곶간은 누가 관리하는가? 천국의 제자된 섭의관이 관리하는 바로 그 보물이 곶간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훈련된 제자가 이 보물을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보물, 이 곶간에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배우에서 보아는 곧 그리스도의 보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금안에는 새것과 옛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금안에는 새것과 옛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새것과 옛것을 해석할 때 새것은 신약이고 옛것은 구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비춰보면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적합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새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옛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것은 영원이고 옛것은 육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것은 장차 영원한 세상이고 옛것은 쓰러져가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을 옛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삶을 33년간 사셨지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성도들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것 없이 33년을 살다가 하나님에게 올라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것이 필요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으니 물질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을 구하는 방법,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의식주가 필요하셨던 것처럼 필요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신의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육신의 것을 구하는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 것은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금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조화롭게 나눠주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조화롭게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영적인 삶에만 치우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 살아라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육적인 삶에만 치우치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운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잘 살피고 연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깨닫고 그 비결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육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목회자들, 또 전도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분배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성의관들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고금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여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제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새것과 옛것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랑하고 의로 여겼던 기도 금식기도, 정해진 기도 그리고 길에 서서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기도 이런 기도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도의 모습들은 옛것이다. 예수님은 그 옛것을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가르쳐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를 했고 내가 이렇게 정해진 기도를 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멋있게 기도를 했고 이런 육신적인 외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도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 구제, 금식을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수 있는가 육신적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영적인 기도와 구제 자기 자랑 또 자기의 어떤 욕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복된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나팔을 물지 말라. 그리고 또 자기가 기도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겉으로 금식하는 척하면서 추간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구제할 때도 나 구제했다, 나 도와줬다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자랑하면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몰래 하나님 앞에 경손히 숨어서 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육을 멸하시고 혐오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영과 생명으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가 다 무익하니까 이 세상 것은 다 허무해, 허무해, 허무주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썩어질 육체, 언젠가는 죽을 육체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오른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사도와 오른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말로 새롭다. 바울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이 무익하고 육신은 죗덩어리니까 그냥 육신은 버려라. 육신은 다 그냥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썩어질 육신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커하도록 하라. 바로 그것이 뭡니까? 속사람. 우리 영혼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세월이 가면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서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날로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또 점점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으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잘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치고 나눠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된 석의관이며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지혜로운 직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육신적인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악한 석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이기고 거룩함과 천국의 열쇠 거룩한 말씀 경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으로 잘 사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석의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석의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이며 외식적이며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멸망할 세상에 견고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석의관과 바르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석의관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육체의 죄와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천국의 제자들이 되고 마지막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제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석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